친환경차와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는 EV트렌드 코리아와 인터배터리가 막을 열었습니다. EV트렌드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차 산업 박람회로 현대차, 기아, 볼보트럭 등 총 95개사가 참여합니다.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로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 등 국내 주요 2차 전지업체와 소재장비 부품 관련 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품목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입니다.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.